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틀 뒤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다음 날에 처리한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의왕과에 들어간 민주당 의원들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합니다. 지난 10일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18일 만에 다시 낸 건데,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에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열리기로 확정되어 있는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난 9일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취소하면서 본회의는 종료됐고 표결도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30일로 예정된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인 만큼, 정치적 목적에는 응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탄핵 사유를 억지로 만들어낸 좀비 탄핵안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창작소설에 불과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부하 내동에 정쟁용 본회의를 여는 것이야말로 의장 탄핵감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